나보세 포도원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오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줄이라 나보세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네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줄이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네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합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상업에서 나보시 아합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보실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상업사람 곧 그의 상업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스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보실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대의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보시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보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네 무리가 그를 상업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이스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보시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스벨이 나보시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스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보시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보시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보시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보시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보시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오 또 네 집이 너바스의 아들 여로부함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도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벡의 석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라 아멘